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지아에서 한 13년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 사는 생활이 어떤가, 현지인들과의 관계, 또 많은 분들이 이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있어서 과연 해외생활은 어떤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해외생활, 나라마다 다 틀리고, 또 조지아의 경우도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 이건 다소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주관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현지인과의 생활, 다른 나라들도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조지아 현지인들, 저희가 지금 13년 있으면서 많은 직원들을 채용해 봤고 또 제가 재판이 있어서 변호사도 고용을 해보고 다양하게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은 결코 저 사람은 떠날 거다라는 것을 꼭 전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판에 했을 경우에 어땠냐면요.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를 돕기도 하지만 현지인도 돕는다는 겁니다. 혹시 정보가 있다면 그들에게 주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자기가 아는 사실 조지아 같은 경우는 원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다리만 걸치면 다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손해가 덜 가도록 변호사들한테 압력도 넣고 변호사와의 관계를 찾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서 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지인은 어디까지나 현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많은 국가들에부터 침략 뭐 진짜 기원전 길게 따지면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수많은 세계사 속에 나오는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조지아입니다. 몽골, 그 전에 무슨 엘주 터키, 비잔틴, 몽골, 페르시아는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침략을 당했었고 이러한 침략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조지아 사람들은 현지인들하고 똘똘 뭉칩니다. 자기들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들하고 아무리 친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예를 들면 저희 기사들이 있었는데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현장에서 마무리를 안 하고 만약에 그래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전혀 없이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처리를 안 하고 나중에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진짜 한 열등명씩 댈 겁니다. 현지인들이 물론 저를 어떻게 해꼬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죠. 열등명씩 오이고 우리 기사한테 술도 없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고 비용을 물어내지 않으려고 물론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 보험 지금 조지아에 다니는 차 거의 90% 이상의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도와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그래서 도와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에게 차 수리비를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물어내려고 자기들끼리 단합을 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물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가 양보해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지아 사람들은 만약 내가 화를 낸다 그러면 공무원들 특히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좋게 얘기해야지 그러지 않고 나의 의견을 막 피력을 하고 막 큰 소리를 치면 결국은 저에게 돌아오는 건 더 피해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삶이죠.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똥깨도 자기 집에서는 30%를 먹고 넘어간다고 현지 제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늘 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탔을 경우에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칠게 속이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속이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뭐 그렇게 큰 금액을 많이 속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얀덱스라든지 볼트 이런 웹들이 있어서 어플로 다 결제를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차 자체가 여기는 개량기 그러니까 뭐죠? 미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회에서는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플로 인해서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럴 때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히 더 많이 돈을 요구하기도 할 때 웬만하면 제가 항상 일 날이 일 날이 한 400원 한 800원과 천 원 내외로 더 줍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인이다 꼬레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늘 더 주는데 속일 때도 그걸 가지고 속인다고 싸우게 되면 막내가 큰 소리를 치면 진짜 큰 사고가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해외에서 사는 삶은 내가 이방인이다 그래서 늘 양보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뭐 우리가 한국기 또 선진국이고 지금 여기 와서 한국인들이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한 달 살기를 하던 1년 살기를 하던 주재원으로 와 있던 일반 한인 양 와서 있던 분들 심지어 선교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조지아의 상위 10% 이상의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 소득 수준이나 모든 게 낮기 때문에 진짜 평생 한 번도 레스토랑을 못 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한인들은 와서 한국 식당도 가기도 하고 또 레스토랑도 가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도 찾아가고 커피숍도 가고 이러한 생활 자체가 거의 상위 1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고 내가 이들보다 생활에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양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건건히 다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나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에서 이민을 하고 싶다 또는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민을 하고 싶다 인도에 가서 이민을 하고 싶다 여러 미국 여러 나라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내 형제같이 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민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모든 게 부딪힐 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왜? 한국처럼 다들 되지 않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관공소에서 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 구소련권에서 생활을 하면 가장 느는 게 인내라고 그러니까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뭐 세치기요? 기가 막히게 세치기를 합니다. 정말 당당하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치기를 하는 것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또 조지아 사람들을 편을 들고 현지인들을 편을 들고 왜? 그 사람들은 그게 삶이었습니다. 공산당이 붕괴 당시에 식량 배급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치기를 해서 자기가 물건을 받지 않으면 자기 가죽에다 굶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론 요즘 젊은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아르메니아 국경을 통과하다든지 아제르바이잔에서 국경을 통과할 때 그때는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세치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좀 거리를 2m씩 뛰고 이런 일이 생겨서 마트라든지 이런 데 계산할 때도 세치기가 많이 없어졌지 이 아주머니들 한국도 진짜 어머니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하철에 빈 자석이 나오면 누가 앉느냐 슈퍼맨과 후레쉬맨과 아 한국의 아줌마가 있으면 한국의 아줌마가 앉는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가방을 먼저 확 던져가지고 빈자리를 먼저 차지한다 이런 농담이 있었을 정도로 조지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주머니들, 조지아 어머니들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등치가 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버스를 탄다든지 이러면요 이 아주머니가 지나갈 때 저 같은 사람은 진짜 한 1m씩 이렇게 푹푹 날아갑니다. 부딪히면 용댕이로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이해하고 이 조지아 아주머니들이 억세고 그리고 또 화도 잘 내고 막 사나게 굽니다. 그럴 때 그냥 웃으면서 내가 먼저 이해를 해줘야지 그걸 같이 싸우면 결국은 물론 조지아 경찰이 공정하게 합니다. 뭐 그게 막 누구 편을 들지 않는데 그래도 현지인 편을 든다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정확하게 다 설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관공사 가면 기본 양 4-6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버리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 우리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현지인들과 싸우지 말고 참 도사 같은 얘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보를 해라. 그리고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 현지 생활이 편해집니다. 저도 어떤 데는 진짜 막 혈기가 끓어오르죠. 이것들이 그냥 눈 보인 데서 속이는 것 같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2008년도 2010년도까지만 해도 시장에 가면 물건을 제가 못 골랐습니다. 이 상인들이 물건을 만져서 고르라고 하면 못 건지게 해요. 네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이거 내 건데 네가 왜 만지냐고 그래서 자기가 골라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골라서 담아주면 썩은 게 있어요. 그럼 이거 바꿔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뭐라고 그러냐 이건 네가 돈 내고 산 거니까 네 거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은 썩은 물건도 많이 사왔어요. 물론 지금은 워낙 시장에 가도 만지게도 하고 전혀 말을 안 합니다. 그걸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을 때 내가 거기서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고 또 맞은 걸 가지고 다투게 되면 더 큰 사고들이 생깁니다. 저도 여기 처음 봤을 때 한국 사람들만 다혈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지아 사람들 엄청나게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 젊은 애들은요. 이 칼 이런 거 많이 갖고 다닙니다. 얘네들이 나이프를 되게 좋아합니다. 뭐라 그러죠. 무슨 척척척 하는 제프 나이프라 그러나요. 이런 거 많이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칼부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지아는 나라가 작다 보니까 대형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강도 그 다음에 뭐 이런 도둑 뭐 이런 게 많지 않지만 조지아인들끼리도 다혈질로 인해서 칼부림이 난다든지 쌍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웃으면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막연한 해외 생활보다 실질적으로 나와 있으면 이 현지 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뭐 많이 이해를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오는 그 섭섭함 그리고 실망감 상처 이런 걸 많이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향수병으로 한국에 돌아가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해를 한다는 거죠. 한국의 그 각박함 한국 그래서 떠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내가 여유로운 사람이다. 생각하고 참고 이해해주면 사실 아무 일도 아닌데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딱 갖는 순간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자기에게 칼이거든요. 흉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생활하는데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해야 되고요. 특히 이 구소련 국가 조지아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공산당 문화거든요. 공산당 문화는 책임을 짓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누가 소리를 안 합니다. 제발 좀 사과를 했으면 이해하고 그냥 봐주려고 했는데도 사과 안 합니다. 절대 사과 안 하고 핑계 잘 됩니다. 이게 공산당 문화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루머 지금은 뭐 이제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루머를 가짜뉴스 정말 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잘합니다. 왜? 공산당 당시에는 진짜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는다 할 정도로 잘못을 했어도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핑계를 대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이래서 조지아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현지인들이 그래서 제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냐 난 거짓말을 안 한다 이러더니 막 이 친구들이 성호를 긋거든요. 막 그냥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짓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게 재미있는 얘기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저희 현지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르메니아 쪽으로 가다 보면 마르네울리 가기 전에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호수가 갈대밭도 있고 이런데 자기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기사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기서 악어가 나와가지고 애에 팔을 물었다고 그래서 팔을 뜯겨 먹었다고 그랬는데 열흘쯤 지냈더니 동네에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그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악어가 사람을 물어서 잡아먹었다고 그게 바로 열흘 전에 자기 아버지가 거짓말로 한 얘기인데 그냥 농담으로 자기는 한 건데 그런 것처럼 말이 엄청나게 빨리 많이 돌고 조지아 사람들이 의외로 그냥 자기들은 장난처럼 얘기하는 얘기지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지아 같은 경우는 침략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으로 삭히면서 해코질을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지만 아주 강하게 할 때 손해보지 않으려고 더 드세게 하는 경우는 본인들이 많이 속에 손해를 봐서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강한데 그 이유는 가부가 많습니다. 조지아 결혼을 열다섯살서부터 했거든요. 빨리 좋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열다섯에 결혼을 하고 스물다섯이면 이혼합니다. 왜? 열다섯에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애가 뭘 알겠습니까? 맨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라 그러죠. 술 먹고 부인 패고 돈벌이 안 하고 맨날 놀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스물다섯 살 되면 이혼하는 지금은 이제 많이 그전처럼 조언이 많지 않지만 그리고 또 조지아 사람들은 혼전순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사실 지금도 되게 아주 보수적입니다. 조지아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을 좋아하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어려서도 무조건 빨리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열다섯, 열여섯 되면 그냥 자기들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상관없이 그러고 나서 또 이혼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혹시 렌트를 해서 여자가 주인인 때는 나갈 때 렌트 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 상태가 조금 더럽다든지 이럴 때 꼭 꼬투리를 잡아서 돈을 더 요구하기도 하고 청소비를 요구하고 아주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는 이 사람들도 아주 착하고 선한 것 같지만 자기들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이때는 돌변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걸로 인해서 또 상처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이해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지아 뿐만 아니라 아마 해외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내가 현지인이니까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조지아 같은 경우는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 구하기가 좀 어려운 거. 그래서 그때도 역시 또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살면 한국인들만의 관계가 되지만 외국에 산다는 것은 현지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한국인과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한인들 만나는 사람들도 작다 보니까 사실 이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해코지를 하면 내가 잘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조지아 지금 한인이 100명 좀 넘을까 이런데 여기에도 인터폴로 수배돼서 잡힌 사람이 한 2명이나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얼마 안 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인들과의 관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으면 한인들이 많으니까 서로 안 만나도 상관없는데 일단 만나게 되면 여러 군데서 또 만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물론 이제 다 느끼시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어른된 뒤에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실된 만남, 순수한 만남 을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로도 또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거의 한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초창기 2011년도, 12년도 이때는 한인의 부회장도 하고 아주 주도적으로 한인의 역할도 하고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맞는 것은 그냥 상처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한인들을 저는 잘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 여기에 있는 한인들과의 관계가 있지만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하는 일이 여행 사고, 또 무역업도 하고 그리고 사실 블로거도 하고 지금 유튜브도 하고 또 물론 조지아 정보마당이라는 카페도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인구에서 물어보도 많이 오는데 마치 본인이 엄청나게 부자고 돈이 많아서 나를 도와줄 것처럼 사실 제가 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냥 자기 그냥 도와달라고 그러면 순수하게 사실은 도와주는데 마치 무슨 엄청난 큰일을 줄 것처럼 무슨 돈 혜택을 줄 것처럼 이러고 속이면서 오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 신분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여기 한인들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과거가 어땠는지 전혀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만난 한인이니까 반갑고 잘해주면 그게 또 나중에 가서는 뒤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저도 여기 지금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또 어떻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 저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여행사 하면서 또 제법 잘하고 있고 여행사도 그리고 또 수출도 하고 또 수입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니까 마치 나를 경쟁자로 생각해서 제가 없어지면 본인이 다 이게 돋보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사기꾼들 입장에서 저지아에서 제가 그래도 또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마치 무슨 누가 자기에 대한 걸 물어봤을 때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할까봐 자기를 알고 있어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예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 있으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상대방을 헛듣고 욕하고 만나봐서 대화한 적도 없는데 저를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고 아무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를 욕하고 다닌다고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해외 생활 그건 이거는 제가 물어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한인들 커뮤니티는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들과 만나는 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대부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 혼자만의 생활 그러니까 한인들 간의 관계 물론 그 안에 또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지만 현지에 나오게 되면 현지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한국에서 연락을 오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다양한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지인들 간의 관계에서 이 친구들이 내가 월급도 주고 또 내가 내 편처럼 알았는데 막상 어떤 현지인과 나의 문제가 됐을 때 돌변해서 진짜 그 친구는 처음 보는 친구고 저는 몇 년을 봤는데 그 친구 편을 든다는 겁니다. 왜? 나는 떠날 사람이고 그 친구는 오래 있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기본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게 유익한 정보일지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생활을 이민, 해외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 사람들의 문화와 이런 관계 그래서 참여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여행을 하는 사람처럼 산다면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여행하는 사람들은 늘 이해하고 넘어가고 또 있어도 떠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여기서 정착해서 뭔가를 사업을 하고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스트레스는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떠날 사람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네들 관계에 우선이지 나보다 먼저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고 참는다면 아마 해외 생활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적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